이제 마지막 우리 몰타쿠나의 랭킹 1위 강승윤 선수와의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떨려 4게임째였죠 네 4연승이에요 이거 진짜 무시 못하거든요 한 게임도 안 하고 바로 들어온 선수랑 4게임을 하고 들어온 선수랑 틀려요 강승윤 선수가 문제다 그렇죠 지금 첫 게임인데 반면 난 너무 부럽다 할 수 있다 계속 뛰어 계속 뛰어 계속 뛰어 화이팅 화이팅 강승윤 화이팅 절대로 봐주지 않고 있는 힘껏 칠 생각입니다 아 강승윤 선수점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반 Throw on 강승윤 와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'm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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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수빈 선수도 긴장하고 있네요. 아 걸립니다 7대5. 솔직히 기술적으로는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. 근데 심리적으로 지금 몰타쿠나 선수들이 너무 긴장을 하고 지금 연습하는 것도 못 보여주고. 하나, 둘, 셋! 강수빈 선수! 강수빈 선수 화이팅! 자, 매치 포인트입니다. 신혜원 선수의 승리입니다. 이렇게 해서 몰타쿠나 팀 전원이 랭킹 10위부터 랭킹 1위까지 전원이 경기를 펼쳤지만 모두 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 changing Umm .